인생망치는 지름길구 1. 휴대폰 중독 2. 하루종일 누워있음 3. 해야할 일을 해야할 때 안함 4. 모든 일을 미루고 합리화함 5. 낮에 놀고 밤에 뭔가를 하려고 시도 6. 그러다가 해 뜰 때쯤 잠에 빠짐 7. 해가 중천일 때 일어남 8.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에 폼만 계속함 9. 위의 것들을 모두 차각하고 있음에도 벗어나려는 노력을 절대 하지 않음